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장두형과 납작한 단두형 얼굴에서의 그 얼굴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얼굴의 크기 중에서도 그 얼굴 살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골격 부분을 이루는 뼈와 그를 덮고 있는 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의 그 살은 멋지게 이렇게 근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의 일반인들에겐 근육과 지방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이 노란 색깔들이 지방세포들인데요 여기 서브큐테이노스라고 쓰여진 지방이 피하지방 예를 들자면 그 삼겹살에 있는 껍데기 아래 삼겹살, 오겹살 해서 하얗게 보이는 그 기름덩어리 그 지방이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뱃살을 이렇게 잡는다던가 했을 때 손으로 이렇게 꼬집었을 때 잡히는 지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멘탈 메세트릭 레트로페리토네알 이라고 쓰여진 복부의 근육 왕자세계대는 복부근육 그 아래쪽에 복강쪽에 있는 지방들이 일명 내장지방이라고 하여 이 곱창을 먹을 때 이 곱창에 보면 이렇게 막 기름이 막 덜덜덜 이렇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름 지방들이 되겠습니다 CT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경우 가장자리 둘레 부분의 하얀 색깔이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아주 두꺼운 피하지방이 많은 이런 체형이 되겠고요 참고로 여성의 특징적인 체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피하지방은 아주 얇은 대신에 사진의 중심부쪽인 내장쪽의 색깔이 히멀건한게 내장지방이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가 나온 남성의 특징적인 비율인데요 배가 나온 대부분의 원인이 복강 내의 지방이 많아서이고 피하의 지방은 이렇게 아주 얇은 편이기 때문에 피하지방 흡입으로는 효과가 적은 남성의 특징적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얼굴에서도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심부지방이 둘 다 있는데요 일단 피부를 꼬집어서 보시면 어느 부분은 얇게 잡히고 어느 부분은 두껍게 잡히게 되는데 그게 다 피하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장지방, 심부지방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눈 밑 지방과 볼살 지방 즉 그 중에서도 심부볼 지방이 지방흡입수술로는 교정할 수 없는 내장지방, 깊은 지방이 되겠습니다 복부에서도 복방 내 내장지방은 복부근육, 복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얼굴에서도 눈 밑 지방은 그 알륜근 아래에 있고 심부볼 지방은 표정근 아래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른쪽 얼굴이 심부지방이 많은 얼굴형이며 왼쪽과 같은 얼굴이 심부볼 지방이 거의 없는 얼굴인데 이렇게 광대뼈가 발달한 얼굴에서 심부볼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작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얼굴 살이 많다고 하여 심술보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심부볼을 막 제거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에 따라 수술을 하여야 하겠는데요 오늘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얼굴형의 환자분이 진료를 오셨는데요 볼살이 많아서 볼살을 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전체적인 얼굴을 진단해 보니까 광대뼈도 좀 있으면서 볼살이 좀 있는 편이라서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광대뼈가 좀 나와보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화살표 방향에 이 하관의 받침이 좀 부족하여 입꼬리도 잘 안 올라가면서 볼살이 처져 보이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져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노란 화살표로 처지는 살에 대항하는 방법이 바로 하관을 받쳐주는 관상성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얼굴뼈 모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관 받침이라는 게 이 아래 턱뼈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아래 턱뼈를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 살 덩어리가 얼굴 살이라고 하셨을 때 이 얼굴 살이 좀 적고 하관의 받침이 만약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골질과 육질의 비율이 서로 이렇게 균등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관이 얼굴 살을 이렇게 잘 받쳐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살이 좀 땡땡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관이 딱 받쳐주는 이런 얼굴 비율이 뭐 이영애 씨, 이영애 씨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코에 꺼지면 없고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또 안젤리나 졸리, 또 키라 나이틸리 이런 경우가 이 하관의 받침이 딱 좋기 때문에 얼굴 살을 딱 받쳐주기 때문에 늙어 보이지도 않고 처져 보이는 얼굴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고 이렇게 얼굴 살이 많은데 이렇게 얼굴 살 그러니까 뼈의 골질의 비율과 육질의 비율이 육질의 비율이 많고 하관의 받침이 적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뼈가 작고 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위가 아래로 이렇게 쳐져 보이는 이런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관뼈가 이 중간 안면부에 있는 얼굴 살을 이 다 받쳐주지 못해서 이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적으로는 처지 쳐졌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그 처지 이 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볼살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관 뼈가 이렇게 잘 받쳐주는 이 하관 받침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턱 끝 호두주름도 보이게 돼서 이렇게 뭐 실 리프팅을 한다던가 해서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육질의 비율이 많으면서 얼굴 살이 많으면서 하관의 받침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노란 점선 원의 심부벌을 제거하여 그 무게를 줄여줌과 동시에 하관 받침 관상성형술을 하면 되겠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뼈 수술이나 인조 보영물을 이용한 턱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지방 이식 수술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 살에는 이렇게 꼬집어서 잡히는 피하지방과 그 다음에 이 깊은 눈밑 지방 혹은 심부볼 지방과 같이 밑에 얼굴 근육의 밑에 있는 심부지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피하지방은 지방흡입수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 눈밑 지방은 경결막, 결막 쪽으로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 있으며 심부볼은 입 안쪽으로 해가지고 흉터도 없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관상성형의 기본은 이 골질과 육질의 비율을 잘 조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 육질이 많을 경우에는 육질도 줄여줘야 되겠지만 이 골질이 부족한 경우에 볼살이 많아 보이고 처져 보일 수 있으므로 두 가지의 골질과 육질의 비율을 잘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해야지 이 볼살이 많고 하관에 받침이 적을 때는 얼굴 비율이 처져 보이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리프팅을 한다 그래도 그 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어퍼 리프팅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리프팅이 아닌 하관 받침을 해서 이렇게 어퍼 리프팅 돼 보이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하관 받침 관상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